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배척하고 도지사 공약 GTX 플러스 노선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상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1년 수립 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였고 5월에는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경기도는 16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어 왔던 터라 국토교통부에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달라고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입니다. 단순히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세계사업 선정 시 국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하였습니다. 경기 남북 광역철도를 세계사업에서 미선정한 사유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의 지역사업만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이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 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기 GTX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 사업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 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1일 인력 수송 시 전철철도 수송 분담률은 9.0%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되어 1,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 내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철도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제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무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